그래서 이제 비완료 과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완료 과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과거 진행이다 진행이다 계속 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완료가 아니에요 딱 딱 시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 시점은 뭐예요?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 직설법 근거거란 말이에요 직설법 근거거 지금은 그때 했었고요 그때 딱 끝났고요 지금은 안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과거 진행이라는 의미를 가진 비완료 과거는 뭐예요? 기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봤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꺼얼쏘 나는 뛰었다 지금은 안 뛰고 있죠? 제가 지금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잖아요 난 뛰었다고요 난 뛰었다 완료된 그거죠? 동사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는 뛰고 있었다 루이코 르레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양반을 보고 있을 때까지는 계속 뛰고 있었는데 멈추고 있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 진행이라는 의미가 조금 숨어져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일을 한 동안 내 상사가 쇼핑을 했대 이 양반이 쇼핑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일을 하는 동안이에요 자 동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딱 그 시점이 아니라 뭔가 기간이 생겼죠 몸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몸하는 동안 이 맨드레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과거는 직설법 근거가 아니라 과거 진행 우리 비완료 과거를 사용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과거가 완료가 되지 않은 거야 뭐뭐동안이니까 그래서 우리 비완료 과거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맨드렐라보라보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동안 기간이 생겼어 내가 일을 하는 동안 기간이 생겼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까보가 뭐 했대 파츄에 발레스페에서 쇼핑을 했대 그 기간 동안 나는 일을 하고 그냥 쇼핑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쵸 기간이 생겨버리면요 과거의 기간이 생겨버리면 이젠 그때부터는 비완료 과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메르도 해볼게요 나는 차 안에 있었대요 있었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한 시점 딱 나오면 우리 직설법 근거가 나오기로 했는데 선생님 알레셋때면 딱 7시 7시면 딱 시점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7시까지 그런데 아직도 아직도 있었대 7시에 딱 있었던 게 아니라 7시 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7시인데도 아직까지도 있었네 내가 5시부터 있었는데 내가 7시인데도 아직도 차이 있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레셋때만 보였다고 해서 빨리빨리 직설법 근거고 딱 넣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부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때 비완료 과거인지 직설법 근거 과거인지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레셋때 나왔다고 해서 막 흥분하지 말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아 그 다음에 안꼬라가 났네 비완료 과거는 하겠다 에라바모 우리는 차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안다마모 인우피초 요거까지 받아서 나는 우리는 차에 있었고 그리고 사무실에 가고 있는 상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 그런 조금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진행 두 번째입니다 자 잠자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일어났대요 아기들이 일어났대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 맨뜰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비완료 과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도 당연히 비완료 과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깔맞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동사에 따라 그리고 해석 죄송합니다 해석 방법에 따라 비완료 과거를 쓸 때도 있고 직설법 근거학으로 사용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잘 알아 두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일어났대요 일어났대요 스벨리아르스이 무슨 뜻이에요? 일어났대죠 근데 알짜르스는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스벨리아르스는 뭐예요? 잠에서 깬다는 거 깬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잠에서 깨는 거 우리 기간을 가지고 깨시나요? 자 여러분들 아 내가 일어나야겠구만 5분 뒤에 일어나야겠구만 이러면서 눈을 5분 동안 뜨세요? 아니잖아요 떡 뜨면 뜨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을 가질 수 없는 동사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났대요 딱 일어났대 시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사 형태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도 이게 비완료 과거인지 직설법 근거학 과거인지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났대요 딱 일어났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해석할 게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아이들이 딱 일어났대요 끝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조금 아쉽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동안동안 아이들이 일어났대요 딱 시점에 딱 애들이 일어났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진행이 애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멈췄대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애기들이 일어나고 있어 애기들이 일어나버려가지고 그들도 일어났대는 거예요 진행이 멈춰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그런 의미까지도 조금 대충 파악을 하시는 능력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누메라과트로 볼게요 알세이 나았지만 앙코라가 나와서 빠를 라보가 되었습니다 시야몸이 마스티아 빨라레 빨라레 아 뭐야 핀호와 따르디 우리가 늦게까지 늦게까지 이야기 하느라고 남아있었대요 늦게까지 이렇게 처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